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선 판세 분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세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그냥 기획을 이번에 몇 석 차이로 이기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몇 석 차이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투입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80석을 지역구에 얻기 위해서 한 320만 표 정도를 투입해야겠다. 그럼 그걸로 그냥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조작했어요. 위령 사전투표를 329만 표 정도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작업들이 되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대부분 다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얼마 정도 될지는 대부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사전투표율을 실제하고 이런 발표사에 얼마를 차이를 두고 그걸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죠. 4월 5일이나 6일 날 양일 여름 사전투표율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이번에 얼마 정도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강벨트 6곳 가운데 한 곳이 여당이 앞서고 낙동강벨트는 6곳이 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강남 서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확실히 승리할 곳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2020년도에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고 국민의힘에 맞서 수승전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 한강벨트에 나경훈 후보만 50대 37로 이기고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경우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면 여기서 압도적이라는 것은 최소 54% 정도로 얻어야 됩니다. 54%라는 것은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것은 강남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고 나경훈 후보도 54%까지 못 얻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면 나경훈 후보가 한 당일 투표에서 한 52% 정도 얻었을 겁니다. 52% 정도 얻으면 대부분 뭐죠?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 다 떨어집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서울 경우만 예를 들게 되면 대부분 선거구마다 1만 2천 표 내외를 투입했습니다. 1만 2천 표를.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정의 50문보다도 발표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사로 확보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조작하고 여러분 실물 위조투표 투입으로 그게 사전투표율 양일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1만 2천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1만 2천 표를 집어넣고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면 당일 투표에서 54% 이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대단히 이렇게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판세 분석이다 이런 걸 저는 그냥 참조는 하지만 이게 낙동강 변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김두관이 44 김태호가 44 비농정 45성 이렇게 이런 경합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사전투표지를 좀 더 집어넣어주면 다 이기는 겁니다. 더불당이. 그런 선거를 뚫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추결을 해보게 되면 240만 표 정도가 이재명 후보한테 투입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24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거의 기적이라 저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선거를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표를 집어넣으면 이 경합지역에는 뭐든 간에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조작을 하거든요. 서울의 대부분 뭡니까 그냥 조작값들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청래 후보 지역도 뭐죠 표를 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고치지 않고 지금 선거를 맞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4월 7일 총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무슨 판세 분석이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이번에 집어넣을까 얼마나 만질까 한데 그냥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집어넣을까 표를 얼마나 집어넣겠냐 어차피 국민들은 실제 사전투표를 모르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발표 사전투표일이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그게 사전투표일이니까 그걸 몇 프로로 발표하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규정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25표를 뭡니까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그것을 선거인수 명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명부는 통합선거인 명부지 않습니까 6.7%를 집어넣은 겁니다. 6.7%가 49개 지역구에서 대부분 만 2천 표 이상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를 만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다 지금 정도면 대학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와 부정직함에 대한 부분을 침묵하고 방관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소개했는데 이게 나경훈 후보의 선거결과 분석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43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2,438표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자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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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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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8,879표 집어넣고 관내 그다음에 거소 선상인 걸 3,55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12,438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이 23.31%로 추계가 되는데 선관위가 30.99%를 발표한 겁니다. 몇 프로를 부풀렸는가 한 7.68%를 부풀린 겁니다. 7.68%가 12,438표입니다. 이걸 전부 다 더블당의 이수진 후보한테 대해준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만든 자료입니다. 실제로 더블음주당의 이수진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데 59%를 만들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으니까 46% 46%죠. 사전투표율을 45%에서 59번째인으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2,43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 빼기 당일이 차익값이 플러스 13,000%나는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이렇게 밝혀낼지 생각을 꾸며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 하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이번에 또 하죠. 전산 프로그램을 10번 이상 돌려가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그냥 나경훈 후보 국민의힘이 자랑하는 가장 에이스급 여러분들 후보인 나경훈 후보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선거에서는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38.1% 권영세 후보도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이 사전투표 조작에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본인들 다 피눈물 흘려봐야 알지 모르겠는데 피눈물 흘려도 정직하게 안 할 겁니다. 왜? 이 판에 여러분들 정치를 계속하려면 침묵해야 되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뭡니까?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 얼굴도 보시고 제 말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에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영광을 구하겠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남을 음해하겠습니까? 전 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경훈 후보의 50%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바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야 H님.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주셨고 이 작업은 제야 H님입니다. 이게 4.15 총선의 서울 분석 결과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를 수시해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마 424개 읍면동에서.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름 차익값의 평균값이 12.62%가 된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12.61%가 높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표를 더해줬습니까? 이거 한 번 더 크게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눈을 뜨고 마이너스 값이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의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이 아주 크고 차익값이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위조투표제를 듬뿍 이름 투입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자료 선관위가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로부터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전형적인 모습이 좌우대칭해 더불당은 항상 플러스 값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어리석은 한국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 동별 자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별 자료를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1% 19.8% 20.4% 16.8% 동레벨 동단위에서 모두 다 표가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들어간 정근 겁니다. 정상은 0에서 3% 정도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424개 읍면동 전부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당의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하고 나머지의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넣어주는 플러스 값하고 표를 잇는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모든 동이 그렇습니다. 플러스 21 마이너스 21 플러스 19.8 마이너스 19.8 삼청동 플러스 20.4 마이너스 20.5 20.4 다 일치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더불어민주당 쪽에 넣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고 이게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산입니다. 여러분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의 차익값이 여러분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표를 다 집어넣어줬으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대칭이 뭡니까? 한쪽에 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205개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의 205성 정도. 2분의 1을 205개 곱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10.94 마이너스 10.15. 이 보시기만 하면 부산에 전부 다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더불당은 15.4, 동강동 14.1, 대청동 7.6, 보수동 12.9.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값이 나온 겁니다.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결과들을 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세 분석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로 여러분들 몇 석 정도를 차지해야겠다. 그걸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90석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럼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니까. 국민들이 적당하게 쏘아질 수 있는 고수준 정도까지 여러분들 저는 화끈하게 할 걸로 봅니다. 어차피 뭐죠? 국민들은 찍소리 못할 거니까 화끈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뭐죠? 압도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강벨트가 어떻고 한강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몇 프로를 집어넣을 건가 중요한 거다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상을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고 있다는 이 실상을 착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이렇게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돼가지고 매번 선거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긴고 진다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는 일은 고쳐야 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